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지옥의 끝없는 고통을 말한 엘렌 하포만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거실의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후련히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졌습니다. 곧 그녀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아라. 지옥을 주시하여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앞에 불타는 벽이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청색 불꽃이 갈색으로 보이는 바닥으로부터 불기둥처럼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 한가운데는 젤리같은 어떤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쳐다보고 있을 때 그것은 떨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흐느낌이 섞인 절교가 세워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그것은 계속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보고 있는 불꽃 속의 이 영혼은 지옥이 온 지 1800년이나 된 남자로 지금까지도 나에게 이렇게 부르짖고 있단다. 1800년이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길지 않습니다. 천년은 지옥의 일초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고대 작가가 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감나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 마리의 새가 천년에 한 번씩 이 지구로 날아와서 모래 하나를 물어가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고 가정하자 그 가련한 새는 한 알의 모래알을 물고 몰고 먼 길을 날아갔다가 천년이 지나면 다시 날아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 새가 다시 날아올 것인가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천년이 지나서 이 새는 헐떡이면서 또 한 알의 모래를 물어가려고 다시 올 것이다. 이래하여 이 지구의 무한한 모래알 중에서 또 한 알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일을 계속하는 동안 무한한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이 작은 새는 마지막 한 알의 모래알을 물고 가 자신이 맡은 과업을 다 끝내게 된다. 그러나 영원이란 바로 그 순간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 같은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고 영원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이 죽고 나면 영원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가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의민족 어둠을 저 ensemb FIR 한자리에